안녕하세요 오늘은 젠투어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저의 첫 장소가 타임스쿄어란 말이에요 아주아주 기대가 됩니다 투어 가이드로서 5가지 규칙을 정해봤습니다 미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번 리액션 크게 해주기 2번 서로 영어 이름 정해서 투어 할 때만은 영어 이름만 쓰기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윤진 공주라고 불러주기 따라서 내 말 꼭 따르기 공주이기 때문에 4번 장소마다 영어 하나씩 배워오기 그리고 요청 시 남직사 찍어주기 그리고 보너스 제일 먼저 폰 꺼내는 사람은 1점 득점합니다 쉽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타임스쿄에서 보도록 합시다 안녕 인 뉴욕 여기는 어디죠? The Big Apple 네? New Girl Big Apple이라고 불러요 큰 사과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land alone 오늘은 뭐 해요? 오늘은 특별히imei 또 저희 홈스데잇에 와있으니깔가 초바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니프쇼에 이어서 젠투어를 준비해봤는데 시작하기 앞서 귀여워 은채 카사 요지 젠투어 앨범? 귀엽다 이거 쓰는거 봤는데 나 여기가 문을 기록하는거에요? 이크라 앤채원 채원언니는 살짝 하고 후에 배지가 있거든요? 스티커가 있어요 돈이요? 이것을 모으시면 돼요 뭐에요? 가면 아 이거 투어가 아니라 미션이에요 미션이 아니라 미션이 아니라 그냥 한 장에서 끝나면 도장끼기 그런 느낌이에요 투어할 때 규칙을 따라하는게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1번 리액션 크게 해주기 뉴욕스타일로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절로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이런거야 서로 영어 이름을 정해서 영어 이름만 쓰기 우리 좋아 정했어 근데 기억이 안난다 기억이 안나? 아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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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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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하나 뭐지? 기억이 안나 뭐 같아요? 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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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윤진공주라고 불러줘요 엘르 뭐야 나가주세요 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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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장소마다 영어 하나씩만 배워오기 엘르 진짜 아무 단어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몰랐던 단어 그냥 길거리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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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워 뉴 워 뉴 워 뉴 워 뉴 워 뉴 워 뉴 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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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nuances 남은지어운대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펜 너무 웃겨서 남은지어운대 마지막 마지막 그리고 유청 시 서로 남찍자 찍어주기 아 네 마지막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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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 금지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 금지 먹을 게 없다 금지 윤진공주 재미없어요 금지 이거 말할 것 같아 윤진아는데 윤진공주 재미없어요 금지 근데 너 뉴욕에 안 살았지 금지 자신이 없나 봐 윤진공주 사랑아오 윤진공주 사랑아오 끝 젠투어 렛츠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소개해 주세요 타임스쿼어 갑니다 타임스쿼어 타임스쿼어 이렇게 렛츠고 선글렛츠고 통합한 투어 엄청 잘한다 어! 여기다! 뭐야! 우와!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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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신비해! 탈미 뭐야? 탈미! 탈미! 미쳤어! 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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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Tar- hey! ki- אח기까지odes 번거리렴 iceing pictures with 미쳤어서 미쳤어! issing with me! 넷 records! 오늘 사진을 많이 찍어 줄게 나 자유롭게 찍어 줄게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귀여워 다음 코너 안녕 안녕 저희는 오늘 뭐하러 왔죠? 젠투어를 젠투어를 왔습니다 이틀차입니다 오늘 제가 또 맛있는 식당을 소개해드릴 건데 뭐 먹으러 가죠?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깜짝입니다 빨리 갑시다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아주 좋대 나시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추울 것 같은 느낌 아니야 26도래 어? 진짜? 어제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 엄청 많다 자전거 타고 싶다 아 자전거 타고 싶어 체크를 한 번 계속 자전거 타지 나중에 이런 거리에서 뮤비 찍으면 좋겠다 진짜 어? 도착했나봐 어? 왔나봐 어? 여기? 뭐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 뭐 먹는 거야? 올라갑니다 어? 도전사 안 돼? 안 돼? 기대돼 와 너무 웃그러운 느낌 자 저희는 오늘 젠투어 두번째날 첫 장소에 와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맛있는 밥부터 먹고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또 오늘 또 이웃오면 꼭 빠질 수 없는 장소를 들리는 예정입니다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운데 저로 인서트 갑니다 또 오이 ocket beyond 와우 다음 단장장루로스 제 좋아하는 베스터벌은 큐컴벌 큐컴벌 제 좋아하는 베스터벌은? 제 좋아하는 베스터벌은? 평생 하나만 먹어야 돼 그럴 수 없어? 어려운데? 야채랑? 야채랑은 진짜 어려워 나는 배추 배추래요? 영어로 뭐야? 카베 카베? 카베 카베 우리가 아는 김치 배추 있잖아 김치 만들 때 쓰는 배추는 외국영상 그리고 또 따로 낙타 배추라고 나는 토마토 토마토 청경채 청경채를 진짜 좋아해 도라팡에 들어가네 토마토 청경채 청경채를 진짜 좋아해 청경채를 좋아해 도라팡에 들어가는데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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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잠시만, 나 이거 먹을래.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않아? 진짜 맛있어! 오늘은 두 번째 날이잖아요? 첫 번째 날은 다들 어떠셨는지.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처음 봤잖아. 그래. 이게 너무 커서 화면을 보는 기억이 나요. 사람이 진짜 많아서 에너지를 느꼈어. 맞아. 사람들의. 미국이 타임스퀘어인데 거기에 요리할 거 같아. 그니까! 진짜 꿈같았어. 진짜 꿈같았어. 오늘 센트럴파크에서 예쁜 놈 많이 보고 오늘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 봅시다. 사진 진짜 맛있어, 진짜.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나요? 리액션. 너무 맛있었어. 확연한 게 아니야? 진짜 너무 맛있어. 맞아요. 진짜 맛있어. 그러면 두 번째 장소까지 클리어했으니까 기미 기미를 줄게요. 기미 기미 썸. 기미 기미 썸. 두 번째. 두 번째. 클리어. 먼저 쌤. 세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오늘의 MVP. 오늘의 MVP. 오늘의 MVP. 오늘의 MVP. 오늘의 MVP. 바로. 코라시.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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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저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레전드. 레전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센트럴파크 가나요? 커피 사고. 커피 사야지. 그 전에. 제가. 뭐야. 간식을. 보러. 마트 갈 거예요. 마켓 같은데. 되게 예뻐요. 그러면 마켓에서 보십시다. 고고. 오케이. 레츠고. 자 여러분. 네. 저희 두 번째 장소에 왔는데요.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마켓. 너무 재밌어 보이는. 마트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간식탈이. 우리 항상 편털하는데. 오늘은 마털 하겠습니다. 마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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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마음껏. 마음껏 나오시면 돼요. 저는 저의 추억의 간식을. 많이. 하나. 오 이거. 이거. 라즈베리. 라즈베리. 야. 이게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이거예요? 초콜릿.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나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것도. 맞아.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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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스마트 젤리? 뭐야. X.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저. 뭐 봐봐. 이런. 뭔가 이런. 진짜. 미국에서만 있는 것도. 여기 과자 파티잖아. 이거 말고. 나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럭키 차이오스.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 먹어보자. 어. 초코맛. 나도 좋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치료 알아? 치료야? 이거 꿀맛인데.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괜찮아요. 이게. 다녀가는 거예요. 치즈 작은 거예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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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항상 먹던. 이런 치즈. 홍어스.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알 거야. 내가 이걸 맨날 싸갔어. 아 이거.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콩킹. 콩킹. 이 맛을 거 같은데요? 콩킹. 맛있어고 있겠다. 엄마의 마음을 이제 알았는데. 치즈. 음. 저희는 이제. 커피를 사고. 센트럴파크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센트럴파크에서는 정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 맞아. 진짜. 진짜 오면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는데 센트럴파크에서도 완전 화보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봐 화보 찍으러 가겠습니다 화보 찍으러 가겠습니다 바이 여러분 저희가 센트럴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진짜요 우와 재생도 하고 싶어 재밌겠다 저는 센트럴파크 세 번째인데 가을에 오는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조금 더워요 네? 여름 같아요 그러니까 가을 아니야 이거 여름에는 더워 더워 아 진짜? 어 어때요? 센트럴파크 처음 와보니까 다른 공원이랑 달라요? 네 너무 저는 공원이라고는 한강 밖에 안 가본 사람으로서 거기는 약간 시내 딱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진짜 이런 느낌 어 그리고 사람도 많아서 되게 포근한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나아요? 좋아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막 약간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네 멋있죠? 와 너무 예뻐 저시에 이런 게 있다면서 헐 거기 야 너 너무 예뻐 누구야? 은채야 미쳤어 진짜 너무 예뻐 여기가 나네 네 네 여기가 뉴욕이에요 여기가 뉴욕이에요 뭐 그 이름이? 베카 베카 뭐 그 이름이? 엔 엔 오 엔 잘 만드신거에요 잘 만드신거에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만나서 너무 맛있게 잘 만드셨어요 아, 뭐하고있어? 아, 뭐하고있어? 아, 제가 입고 있었어 테라스라고 안에 엄청 예뻐 갈까? 바로? 가자 자, 이렇게 센트럴파크에서 젠투어가 끝났습니다 와, 대박이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너무 어땠어요! 너무 맛있어 수현 씨 감사합니다 이번 장소의 MVP는 은채로 하지마 왜요? 한 번씩 되는 거 아니야? 아, 한 번도 안 됐어 아, 그래? 독바로 하란 말이야 아, 아까 했어 사진 너무 예쁘게 잘 찍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신공주가 예뻐가지고요 화면 더 느리고 싶어요 또! 우주한테 느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님 이후로 할까요? 사람이 없어서 다음에 또 봅시다 또 봅시다 안녕! 잔투어 오늘 인천이 끝났습니다 진짜 알 짰어요? 그래서 진짜 유명한 것은 다 없어서 이런 시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첫 뉴욕을 뭔가 좋은 기억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마워요 이거 현진 친구한테 이거 추천하는 향 오, 맞아, 맞아, 맞아 오, 맞아, 맞아, 맞아 뵙도 있어, 뵙도 있어 뵙도 있어 근데 이거 뭐야? 짱기다 뵙도 남았는데요? 맞아 괜찮아, 이거 앞쪽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예, 예 1번 리액션 크게 해주기 리액션 크게 해주기 나는, 제가 왜 윤진공주라고 윤진공주? 나와주세요 전서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 금지 귀엽다 귀엽다 근데 너 뉴욕에 안 살았지, 금지 질렸나 봐, 혼자 근데 너 뉴욕에 안 살았지, 네 자기 혼자 막 질려가지고 와, 타이트해요 아, 실제로 박수 써야 되는데 동원이라고는 한강 밖에 안 가본 사람으로서 좋았겠다, 진짜 날씨도 좋고 뉴욕을 못 가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래서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겠죠? 다음에는 꼭 다섯 명에서 뉴욕에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시락 톱톱톱of 북 oro